한국국토정보공사 온라인 20분 온라인 신청에 기다리지 말고 온라인 신청에 기다리지 말고 미루면 1년간 과태료 손해봐 1년 후 1종은 면허가 취소돼 그런지 모르고 운전한다면 무면허로 처벌받는 거야 온라인도 가능해 신청하기 수령해 안전운전 통화 미러 들어가 신청을 해봐 빠르고 편해 운전면허증을 핸드폰에 넣어 운전면허증을 핸드폰에 넣어 5천원만 더해 핸드폰에 넣어 5천원만 더해 핸드폰에 넣어 면허증 없어도 지갑이 없어도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기만 해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기만 해 핸드폰 아래다 발급한 면허증 은행서 사용해 광호서 가능해 운전면허증 모든 신분증 이제는 집에 놓고 가는 거야 모바일을 설치해 설치해 인증받아 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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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너무나 편리해 신청을 해봐 한편의 조화 콜러브 파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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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